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태규입니다. 잘생긴 미남처럼 매끈하게 쫙 빠진 스트레이트 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바이크X를 소개합니다. 이 자전거는 야간의 프레임의 흐름에 따라서 직선으로 길게 뻗은 라인으로 자전거를 아름답게 밝혀줍니다. 프레임을 비롯한 바디는 매우 현대적인 실버 그레이 블랙 투톤의 컬러를 가지고 있으며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바디는 용접 부위가 눈에 띄지 않는 매끈한 일체형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알로이 합금 소재의 로드바이크와 같은 29인치 사이즈의 휠을 사용하였으며 700C, 38C 사이즈의 승차감이 우수한 도심형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이 전기자전거는 운전에 필요한 모든 케이블을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어서 너무나 심플하고 단정한 모습의 모던한 현대 예술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카본 벨트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이 전기자전거는 체인 기름으로 인해서 프레임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바지를 입고 타도 더 이상 오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죠. 놀랍게도 카본 벨트 드라이브는 주행 도중에 불필요한 소음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쾌적한 라이딩이 가능해요. 제동력이 우수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했으며 모터는 350W, 250W 두 가지 출력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허브모터의 토크는 40Nm를 만들어냅니다. 허브모터를 사용해서 피곤한 정비가 거의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페달링 보조 시스템은 다리의 힘을 인식하는 고급 토크 센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포츠 라이딩의 즐거움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품질이 매우 우수한 삼성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했으며 36V, 350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표준형 충전기로 완전히 충전하는 데 5시간이 소요됩니다. 최대 80에서 130km 정도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프레임 탑튜브가 수평이기 때문에 키가 170부터 원활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키가 작으면 탈 수 없어요. 조이맵을 사용한다면 여러 확장된 기능 사용이 가능한데요. 4G 블루투스 GPS를 사용한 자전거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NFC 스마트폰을 사용한 잠금장치, 스마트폰으로 도난 방지 알람 모드, 사이클링 기록, 지오펜스 같은 매우 유룡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도난당하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사이드라인이 정말 쿨한 도시 남자답고 화려하군요. 정말 멋집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영상 게시판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클릭,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